공부를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공부 안 하셨네? 어, 저번에 못 하셨어. 이렇듯이. 지난주에 바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렇지 호사 담아라.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저게 안일이가 된다. 안일이가 그렇게 암흑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음조다로 가는 거야. 이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그대로 배우거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막 심판적으로 고치면 안 된다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야.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요렇게 되거든. 막 엉뚱. 이거 왜 다르게 하면 다 그거는 아닌 거야. 여기서 근사치로 나가면 모를까. 옛날에도 막 이상하게 했었어? 저만 이상하게. 아니. 아니요. 너무 잘하신 거야 오늘.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똑같이만 하면 되겄어. 너무 잘했어. 아이고 짓게라. 다른 회원님들은 지방 이렇게 못여.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똑같이. 어쩌다가 얻어걸린 거니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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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울리 없지만은 거기서 푸짐하게 밑으로 감정을 조금 오버한다 싶게 울음울리 없지만은 이렇게 푹 기다려 울음울리 없지만은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리 없지만은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거기를 밋밋하게 쭉 펴 춘향과 이별을 일을 그리고 이별을 일을 뒤에서 이렇게 계면의 그 맛을 살려줘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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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오아니 멍멍 흉중이 다 아퍼요 오아니 멍멍 흉중이 다 아퍼요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아니 어어 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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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중이 다 아퍼요 아퍼요 최고 잘했어요 최고 잘하셨어요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한 번 더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한 번 더 두고 갈까 두고 갈까 시작 두고 갈까 다려갈까 다가갈까 하설헤니 울어볼까 하설헤니 울어볼까 하설헤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설헤니 부모님이 꾸중이 호 꾸중 꾸중 이 호 이 호 꾸중 이 호 이 호 그쵸 여기는 개면이 아닌거에요 저를 다려가자 하설헤니 부모님이 꾸중 이 호 저를 다려가자 하설헤니 부모님이 꾸중 이 호 저를 두고 가자 하설헤니 그마음 그쵸 사이 여기 간다 다 개면인가요 여기는 다 저를 두고 시작 저를 두고 가자 하설헤니 그 마음 그쵸 사이 그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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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이에 그쵸 사이에 그 마음 그쵸 사이에 그 마음 그쵸 사이에 그 응당 자 결을 할 것이니 그 응당 자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 난 처럭 구나 사세가 난 처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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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는 모양이 예쁘고 어렁지지 않지 난 처럭 난 처럭 사세가 난 처럭 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길건던 줄 모르고 길건던 줄 모르고 도 어 니 순양 운천 문 처럭 담엏 니 끝 그건 만년이라고 옆으로 떠난다 엇갓길 그래 나름 귀엽네 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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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야 준양 이런거 하면 안돼 준양 이렇게 바가지를 오히려 거꾸로 씌워야 돼. 시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찰지게 찰지게 요소요소에 있는 목을 다 살려서 찾아내서 찰지게 하셔요. 하나를 하더라도 찰지게 하셔야지. 대충 하지 말고 꼭꼭 씹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듯이 찰지게. 찰지게 다 해야 돼, 그거를. 그런 것을 얼렁뚱땅 씹지 않고 모양을 만들다 말면 안 되잖아. 그 노래가 안 돼. 그러면 그 노래가 밋밋하고 재미없어. 요소요소에 그런 식임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맛을 살려줘야지 좋은 노래가 되는 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만 개, 천 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해야 돼. 우리 시골에 저희 아빠보다 연세가 조금 더 높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예뻐서 임방울 선생님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그분이. 이제 장단을 잘 못 마치는 거예요. 목소리는 예쁜데. 그러니까 그분이 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틀리시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남원명창대에서. 저기 뭐야. 일반부. 일반부를 받는데 세상에 그 어르신이 나와서 장원을 먹은 거예요. 명창대가 아니고 일반부에서. 근데 일반부도 세잖아요. 남원명창대 이런 데는. 대사습이나. 내가 막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저분이. 드디어 장단도 마치고. 그 하나를 가지고 쑥대머리거든요. 쑥대머리 그놈 하나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십몇 년을 그놈으로 하신 건가 봐. 그놈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볼 때. 목소리는 예쁘시고. 이렇게 잘하시는데. 장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도 안 되고. 그런데. 얼마나 참고 인내를 하고 그 곡을 가지고 했으면은. 그거를 장원을 먹었을 거예요. 일반부. 남원명창대회에 일반부의 장원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서 혼났어.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돌아가셔버렸거든요. 나 중삼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르신은 내가. 서울로 고등학교로 와가지고 결혼하고서. 이따가 우리 집 양반이랑 같이 티비를 보는데. 그래갖고 딱 그렇게 했는데 넌 보다 눈물 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아무리 그분이 했더라도 그냥. 그때 제가 십 몇 년 전에 봤을 때. 만약에 쑥대머리 그 목 이쁜 것만 믿고. 대충대충 하고 했으면 못 받죠. 십 년을 했더라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저기 뭐야. 이거 아이템을 채우기보다는. 그 곡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쑥대머리 하는데. 제가 눈물 나서 혼났어요. 진짜로 장원을 먹더라고요. 그분이. 아유.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연세도 많아요. 지금은 자택도 없는 일이죠. 왜냐면. 연령 제한이 있다네요. 일반부도. 예. 제한이 있어서 안 됐는데. 그분 연세가 많았을 때예요. 저희 아빠보다 연세가 더 높으셨으니까. 아마 칠십도 넘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저기 이제. 중중몰이. 그때의 향단이 나갈 거예요. 한 번만 더 이제 하시고요. 자. 너 주고받고잉. 점잖온신. 토련 비밀. 도련 비밀. 정자로씹. 도련 비밀. 도련 비밀. 도련 비밀. 도련 비밀. 도련 비밀. 도련 비밀. 지고. 배로 변으로 나가면서. 소. 꼬름을 리 없지만은.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리 없지만은 그러니까 울음울리 없지 목을 풀어야지 조여버리면 풍성한 점이 안 나지 울음울리 없지만은 울음울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다른 회원님들은 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자꾸 조이면서 개면으로 가려고 그래 춘향과 이별을 일을 뒤에만 하라니까 앞에서 이별을 왜 거기서 그렇게 미리부터 그렇게 꺾으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쭉 그냥 밀고 나가서 뒤에서만 하라고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시원하게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좋아요 아니 벙목 흉중에게 답답해요 어른 벙목 흉중에게 답답해요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런히 불어볼까 하서런히 불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흐흠 그 초사에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흐흠 그 초사에 그 음당 자결을 할 것이니 그 음당 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 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사세가 난 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순향 문천을 당도하니 순향 문천을 당도하니 순향 문천을 당도하니 몇봤어요? 그때의 향단이 그때의 향단이 요염섬 요염섬섬 화괴상에 요염섬섬 화괴상에 풍선화에 물을 주다 풍선화에 물을 주다 풍선화에 물을 주다 두번째 박에서 풍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천혜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천혜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문에 해들어 기침소리 문에 해들어 기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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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시려가 가만 가만히 오시니깐 가만 가만히 오시니깐 가만 가만히 그때여 향다니 그때여 향다니 요염 섬섬 화개상에 요염 섬섬 화개상에 요엄 섬섬 요엄 섬섬 화괴상의 요염 섬섬 화개상에 화개상에 요염 섬섬 화개상에 요염 섬섬 화개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 봐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 봐 문에 들어 기침소리 문에 들어 기침소리 오신 한 주를 geek 알겄더니 오늘날 온 위기를 Zimmer 놀래시려고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향다니 요염섬섬화계상에 요염섬섬화계상에 통선화의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문에 해 들어 기침소리 문에 해 들어 기침소리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향다니 요염섬섬화계상에 요염섬섬화계상에 봉선화의 물을 주다 봉선화의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문에 해 들어 기침소리 문에 해 들어 기침소리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반가운 성음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이건 다 향다님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친절하고 양반 지금 자기 주인의 저기 뭐야 남친이잖아 자기 주인의 남친 그리고 남편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고 연인이잖아 그분 그리고 양반 중에 양반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향다님은 또 상사람의 입장이고 처녀지만 하녀고 그러면 얼마나 공손해야 되는지 알겠지 반갑고 그럼 그런 성음을 해줘야지 무뚝뚝하고 거만하고 또는 그렇게 저기 뭐야 화난 성음으로 오면 화난 성음으로 되겄어? 화를 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야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이렇게 천니는 오실려면 단밑에 대성화분에 드럭히 집수리 오시나 안주를 알겄더니 오늘은 이 길을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럼 이래야지 툭툭 솜썰어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저레는 오시려면 단밑에 예상 과분해 드럭히 집서리 오시나 주를 알겄 더니 상단이 도 도련님을 좋아한다는게요. 큰 말은 맞네요 아하 그러니까 성질이 나지 내가 진짜 났는디 그러니까 그래서 삐진 거야 그렇게 뚝뚝하게 하는 거니까 아 어렵네 하여튼 꽃 따던 여인네가 꽃 따던 여인네가 삐져요 꽃을 따고 있었어요 봉선아에다 물 주고 있었어 확초에 물 주던 여자가 툭명할 리가 없지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렵네 아니에요 이쁘게 어이여 이쁘게 역할을 확실히 가야돼 그럼 감정이 전혀 안 들어가 왜 그렇게 감정이 안 들어가냐 주사를 맞든지 주사?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은지 아유 뭔 소리여 요새 이렇게 앉는 게 눈 편해져거든요 제가 광대가 광대가 뭐예요 광대가 아는 비효 광대가 배우 아냐 배우가 일인 매녁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일어서 크게 올리고 엄마나 나는 목소리가 뭐 뭐 뭐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니 나는 좋은 목소리냐 추적을 안 해달라고 알아서 시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